안녕하세요. 여인입니다. 제가 2024년부터 정말 기운이 너무 좋은 게 엄청난 상품이 또 들어왔어요. 작년 12월 기준 누적 판매량 10만 돌파 누적 리뷰 수 3만 9천 개 평점 4.9점대의 신원 바로 네이버 쿠팡 베스트 게이밍 인생의자 EX 퍼니처의 카본 체어 타입 7 프로를 소개할게요. 양쪽 날개가 몸을 감싸주는 버킷시트 타입인데 진짜 푹신해요. 헤드 쿠션 등 중앙 스펀지 뮤츠 스펀지 라텍스 쿠션 원단은 에어메쉬 원단으로 강한 내구성과 생활방수가 가능해요. 색상은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요. 저는 아이보리를 선택했어요. 저는 이 의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푹신하거든요. 근데 또 쫀쫀하게 푹신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막 푹신한 게 아니라 국내산 라텍스 쿠션으로 최적의 물도감이 있어서 이 착좌감이 편안하니 좋아요. 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쿠션이랑 높낮이가 있거든요. 엉덩이나 허벅지가 닿는 부위에 따라 두께감을 다르게 설계했다고 해요. 10분에 1개씩 판매된다는 EX 퍼니처만의 인생 의자라 불리는 차별점이 모인고요. 그 첫 번째가 무려 유일무이한 5가지의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요. 게이밍 컴퓨터 의자만 검색해도 수십 개의 공정업계 제품들이 나오죠. 보통은 두세 가지의 사이즈만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EX 퍼니처 카본 체어 타입 7 프로는 무려 5가지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. 사용자의 신장을 고려한 당신의 신장이 어떤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. 고르기만 해. 완전 혜자죠? 두 번째는 럭킹이에요. 국내 생산 럭킹 REX2를 사용했는데요. 중국산 럭킹과는 기능과 품질부터 다른 국내산 프리미엄 럭킹이에요. 고급형 스틱으로 고정 방식부터 안티쇼프, 충격 방지 시스템이 탑재된 등받이 기능까지 그 차이를 확인해보세요. 최대 135도 기울기 0에서 3단계 조절 틸팅 고정 틸팅 강도 조절 의자 높낮이 조절 세 번째 4D 팔걸이에요. 왜 4D냐고요? 무려 4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신형 2세대 멀티 팔걸이거든요. 상한은 물론 높이 조절 각도 조절 좌우 조절까지 마지막 네번째는 EX 퍼니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점이에요. 직원 20명이 직접 생산하는데 막 단순 조립하는게 아닌거에요. 의자 생산의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생산한다는거에요.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불편하시다고요? 이제 EX 퍼니처 카본 체어 타입 세븐 프로로 그 고민 해결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